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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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번역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성도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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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하필 일본이냐 라고 성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일본을 성교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넘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금방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화들이 전 세계로 이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성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한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크리스도의 대사로서 있습니다. 이 삼신나라를 밝히는 빛의 파수꾼으로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힘을 놓고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에 일어난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삼신나라 성교의 망들을 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을 부분 있습니다. 이 삼신나라의 역사는 사단의 경고한 진을 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경고한 진 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어떤 사단의 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처음부터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전, 그 pueblo siempre tienen un problema 인 común 그리고 지금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 문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요. 그게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태원 12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니라. 마태원 12.25 이전에 보다 나중 형편이 더 유럽다란 말이에요. todo el reino estará dividido estará peor al final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세대가 더욱 그러하리라. y toda ciudad o casa dividida contra sí misma.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Qué significa eso? 갈수록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 가운데 불이 내리고 있어요. es que la fortaleza de Satanás más el tiempo transcurre más en raíz en esas naciones.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응답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antes de recibir respuesta 진정한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했습니다. antes de tu recibir una respuesta tal a que ella 마태원 1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강한 자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다라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강한 자의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견관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집들을 우리 안에 사단이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못 문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견관진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해 사단은 세상 멸망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서 지금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견관진들을 우리에게 만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나쁘면 기쁨 내가 손해보면 나쁜 사단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라는 망대를 계속 심어요. 그래서 끝없는 욕심 가운데 행하게 하고요. 자기의 중심의 생각이 세상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해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입니다. 끝없는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좋은 것으로 심는 사단의 경고한 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벗어나지 않으면 사단에게 걸려서 결국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 집을 망대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아스 그 계속 내놓은 esa fortaleza 수야 en el 장세 3장 6장 11장 사단이 세상을 멸망 시키는 전략입니다. Génesis 3 6 11 이것으로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깊이 나타나게 되어있어 김 대 3 여러분 잘 아시죠? 말서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장세기 3장 Génesis 3 장세기 6 자랑하며 교만하며 장세기 11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닫도록 하자 그게 바깥의 탑이에요 장세기 3장 6장 11장 에 있었던 일이 예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견장을 살릴 수 없고요 주와 이름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약한 사단이 장세기 3장 6장 11장 의 망대를 우리 안에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미신과 우상과 신전과 점술로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알고 있는 이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신과 점술과 우상과 신전 이런 것들이 이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오늘 권두우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동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돌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신한 가지고 살아가요 또 고민들을 말하고 갈등들을 말하는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망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게봄 에베소 4장 26 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서 아니 하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해가 지도록 그걸 마음에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망대를 만들고 있기를 필리포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 5. 7. 8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왜 염려를 맡겨보라 하십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예정마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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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염려들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 일가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잠자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결국 다예요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다가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사단의 망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약한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단의 근사 아래 딱 가두어서 결국은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근사 아래 인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단의 근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운명에 빠트린 겁니다 요한봉 8장 44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서 낳다 해서 완전히 사단의 근세 이 틀 속에 딱 갖추어지는데 먼저는 운명으로 가두어요 그래서 근세가 있어요 누구나 운명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만큼 사단의 근세로 인간을 붙잡고 있다란 말이에요 결국은 운명 속에 갇힌 인생은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점하고 구타고 이 모든 것들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상 숭배하는 것들 사단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칠 수 없고요 왜 않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 질병은 계속되어지고요 그리고 지옥이란 백인 가운데 살아가고요 미래와 우리의 후대들 조차도 사실은 그대로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망대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그것이 경고한 진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진국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부진국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어느 부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망대에 걸리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망대를 제대로 알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니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른도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감히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증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길도 못 찾아요 그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은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운 사단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한민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들이 쏟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돼요 그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나온다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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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정 8장에 보면 Samaria의 성이 나옵니다 정말 보좌의 망대를 가진 한 사람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Felipe que tenía esta torre de guardia de este trono celestial fue Samaria 여러분 Samaria 현장 그 현장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ustedes conocen como estaba la región de Samaria no tantos años sin proclamar el evangelio como estaba lleno de tinieblas esa región pero Felipe que tenía esta torre de guardia del trono celestial fue y habló de Jesús ahí y cuál fue el resultado muchas obras se levantaron ciertamente pero al final que pasó había un gran gozo en ese lugar la fortaleza de Satanás y se levanta la fortaleza del trono celestial tienen que orar por los misioneros que se derrumban la fortaleza y se levantan la fortaleza del trono celestial la fortaleza y se derrumban las tinieblas que lo tienen como fortaleza y se levantan el trono celestial la esa es la misión eso es otra cosa no son misiones pero sean ustedes y nosotros que estemos en esta bendición segundo punto hay que estar vestidos de la torre de guardia del trono celestial que viene del cielo eso mismo dijo así en hechos 1 3 proclamó de que sobre el reino de Dios por 40 días no días no días sino que 40 días acerca del reino de Dios que está hablando aquí que le sembró y le grabó el reino de Dios a ellos fue la respuesta para todos los campos eso es necesario en el campo de las misiones y la respuesta para el campo por eso Dios Jesús mismo le dio a sus discípulos en sus propias manos este mensaje y fueron tres cosas importantes el misterio del Dios trino a través de Cristo y a través de Cristo mi fondo y trans es el Dios trino Dios Padre Dios el Hijo Dios el Espíritu de Dios está obrando por eso no sean engañados tienen que aferrarse a Cristo nada más y se aferran a Cristo el reino de Dios será establecido y que tiene el misterio de Dios hasta el último de la tierra es una bendición importante por eso me seréis testigo hasta el último de la tiene que orar con esto y esto es tener el trono celestial que viene de los cielos pero se vuelve una fortaleza su Jesús habló sobre 40 días sobre su trono y que se establezcan ustedes es el reino ahora en esto ahora tú empezas a tu espíritu empieza a 응답 y la respuesta es todo tu estado espiritual empieza a vivar y entonces viene la respuesta sin precedentes que no hubo antes y ahora 보자 능력 보자 일 이 사실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으로 가게 하십니다 보자 일 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죠 그래서 이 보자 의 응답 사실은 237과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그러면 거기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어있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던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어있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었던 영광 의 빛이 임하게 되어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는 빛이다 했어 빛으로 이 땅에 왔다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니가 빛이다 니가 소금이다 사명을 말하는 우리의 신분 입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에페소스 2.9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말씀했습니다 보좌의 일을 설명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여러분 도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세계 성교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 은약을 가지고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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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하신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 땅 끝까지 함께하시게 되세요 에페소스 3 시대를 정복할 힘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망대를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망대를 만들고 오직 성령으로 말 만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망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주신 은약 이 은약을 붙잡고 내려온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사도 1장 12절 14절에 보면 120명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성령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임하는 역사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하게 됐습니다 언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393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내게 임자 하므로 성령의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리두께서 하신 일들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적용되어지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보좌의 응답이 보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보좌의 응답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맹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게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런 말이야 현장의 날마다 바뀌어지는 역사 보좌의 응답 그리고 정말로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로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 특별히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한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다 예언하고 한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미래를 본다는 말 미래를 알게 되어주는 축복이 보좌의 응답 속에서 주어지게 되어있어 그 conocer아 그는 이 축복의 역사를 정말 누린다면 그게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로마까지 사단의 경고한 망대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이 안된다 라고 Mateo 12장 30절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해서 우리 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 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망대가 무너져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보자의 망대가 내 안에 시원장에 내 안에 torre del 드론 우리 성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성교현장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전의 참선은 우리 모든 충남이 제자들 때문에 충남이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세요 아침과 낮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세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93의 기도 아마 우리 충남이 집중울련에 참여하는 분들 또한 이 비밀들이 이번에 전달되어질 결국은 이 삼실라를 성교하는 성교의 망대의 시작이 뭐냐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 정말로 소수의 제자를 찾으세요 그 소수의 제자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치유 속에 들어가야 그리고 정말로 인재를 찾아뵙 hay 그 찾아뵙 티스키들을 찾아서 그 그게 성교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삼실나라에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제자고요 치유고요 치유고요 산이따 오직 복음에 결론 인재 이 이 자세대 우리 앞으로 기중한 죄 종들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한 시대에 이 삼칠나라를 살리는 성교의 망대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이 삼칠나라 살리는 귀중한 은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긴 자들로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현장과 온라인을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